한글자막 by 한효정 경찰관 타운 경찰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왜 경찰관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가슴을 품고 여러분의 그 열정 정렬 때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298기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! 체력적으로 힘들 때 많은 동기들이 끌어주면서 화이팅해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금 화이팅! 209기 화이팅! 입교 전에는 마냥 추상적인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입교 후에 정말 내 건강을 지켜야 정말로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또 동기들과 함께해야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